손잡이가 달린 귀여운 컴팩트 펀니스 세라믹 히터 입니다 와 펀니스 용광로 컴팩트 용광로 세라믹 히터 와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 있죠 음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 박스로 남아있냐 정말 미국사람도 대단해 열어볼까요 이게 한번도 안열었나 설마 이렇게 쉽게 빠지네 대박 워런티 와 워런티까지 좋네요 설명서 까지 남아있네요 인스트럭션 매뉴얼 우와 여기 컨트롤 패널이 있고 템퍼라처 센서가 있어요 온도 센서 팬 히터 스위치 크으 대박입니다 자 우와 여기 led 가 한 개 있고 골드 스타 마크 가 붙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팬이랑 파워 온도 조절기 그 템퍼라처 센서 그 다음에 펜으로 작동을 시킬 건지 히터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네요 그리고 몇 년도에 만들었는가 120V 60Hz 1500W 네요 소비전력 1500W에 시리얼 넘버가 0 0이거 보면은 아니야 데이트 오브 매니팩쳐 89 89년도 s 5 어 섹템버 9일 그지 s 가 뭐 섹템버 겠지 어 뭐 하여튼 9월 9일 정도 되겠네요 음 그렇구만 자 그럼 작동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란스 김선생 자 한번 실제로 작동이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0W라서 사실 여기다 하면 안되지 더 큰 거에다 해야지 음 애매하네 여기다 하면 되지 자 이렇게 1500W 짜리 했다가 그냥 이런 1kW 짜리 도란스를 쓰면은 바로 터지겠죠 퓨즈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맞아 일단 안 3키로와트 짜리 도란스를 가 줘야 자 아 클이 압배가 아 싸 응 아 다시 한번 아 10 Su 올려 주시고 110볼트 미국은 120 볼트 까지 가능하지 근데 이는 얘는 110 볼트도 가능하다 했어 한번 해볼게요 110 볼트로 자 이렇게 해서는 저 볼까 꼭 대박 55도 자 펜만 가동시킬 때가 있고 히터를 가동시킬 수 있구나 히터로 가동 하니까 우와 바로 따뜻해진다 오 우와 엄청 따뜻해 오 세라미 히터의 장점이 이게 바로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거 장점이 있네요 확실히 여기 LED 불 들어왔고요 우와 우리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그런 차가운 눈보라 폭풍을 뚫고 들어와서 딱 신발을 벗었는데 동상에 걸릴 것 같을 때 그때 이 바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세라미 히터가 되겠습니다 와 너무 따뜻해 와 여름이야 여름 와 꺼야겠다 작동 종료 와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작동하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